당연히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 시장의 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의 이 시장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레이어2라든지 생기는데 이거의 문제점이라는 건 결국엔 비트코인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언젠가는 2100만 개에 다 채굴할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제일 주된 과제는 어떻게 해야 자생적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충분히 많은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토큰이 무조건 필수불각을 하냐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레이어1을 만들 때는 필수불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레이어2로 가게 되면 토큰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렇게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레이어2들은 다 트랜지션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써요 그럼 그 뜻은 옵티미즘 토큰의 OP 토큰, 아비트럼의 아비트럼 쓸 이유가 없고 유저빌리티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다 쓰냐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이 얘네들 왜 그럼 토큰을 왜 찍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벌려고 찍었죠 토큰 찍는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레이어2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산을 판매를 하는 거죠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을 사랑하시죠? 아 좋아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리서치 회사 포필러스의 김남웅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포필러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보통 암호화폐에 EP 하시는 분들은 약간 선캡 EP 눌러쓰시고 컨텐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차트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기술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 출신이시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완전히 문과 문송합니다의 문과 출신이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블록체인 얘기한다고 하면 너가 뭘 아냐 포미터 공학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의구심을 갖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일단은 굉장히 젊고 잘생겼기 때문에 저부터도 질투가 납니다 자기소개를 좀 시작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회사 포필러스라는 리서치 회사의 대표이자 공동창업자이고요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 리서치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화폐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전에 포필러스 전에는 A41이라는 밸리데이터 회사 공동창업자 출신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리서치팀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리서치팀장이었고 네 최근에 솔라나 메가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이제 보고서들을 내놓으면서 거의 어지간한 레거시 증권사들의 보고서 연말 보고서에 뺨을 흐리는 수준의 퀄리티를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시나 봐요 어 일단은 저는 제가 일단 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저도 솔라나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리포트들 보시면 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썼고요 이번에 수의 리포트도 제가 썼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도 많이 부탁드리는 만큼 저도 일을 많이 해야지 또 제 말을 수긍하실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솔라나 리포트 쓰신 분도 저희 공동창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공동창업자들이 좀 열심히 갈려야 그 밑에 계신 분들도 좀 같이 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누군가를 열심히 간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 크런치 모드를 365일 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포필러스의 김마웅 대표시고요 사실 포필러스가 이제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정확히? 이제 딱 만 1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 투자자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텔레그램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신박했던 게 리서치 회사인데 해시드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리서치를 뭘 보고 투자를 받았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저는 사이먼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됐는데 친하지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친하지는 안 왔어요 김소중 대표 네 김소중 대표를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만났는데 그냥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업계에 뭔가 좀 더 테크니컬하게 리서치를 해줄 수 있는 필러가 좀 비어있다 이 부분이 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저와 비롯한 저희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아 이걸로 뭔가 엄청나게 키워서 얘네들이 뭐 잘 돼가지고 엑시스를 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 업계에 지금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리서치나 콘텐츠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확장 가능한 사업도 아닐 뿐더러 돈도 엄청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이 업계에 이 산업에 띄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겠다고 하니 그냥 이제 투자자로서 한번 후원을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리서치가 뭔데 투자를 받았냐라고 말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만 증권사에 가면 리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본인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거나 굉장히 적은 팀이 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았다는 게 생경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서준 대표가 리서치로 끝날 회사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델파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죠 그 회사도 맨 처음에 리서치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델파이 벤처스라는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델파이 랩스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서준 대표도 너희들은 되게 프로토코드를 잘 이해하고 이들의 어떤 차별점들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는 너희가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보면 컨설팅해 줄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희들도 언젠가는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걸 많이 보다 보면 만들고 싶어질 거다 너희들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맨 처음에 저희한테 너희 리서치하는 거 좋은데 아마 너희의 마지막 모습은 리서치로 끝나는 회사는 아닐 것 같고 뭔가 투자를 하던 아니면 좀 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설계해서 시장에 내놓던 이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라는 말씀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1년쯤 지나니까? 어 반 정도는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막 1년 동안 1년 내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돼? 네 그렇죠 이제 4년 5년 정도 봤을 때는 사이먼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의 이제 유력 VC의 큰 소원의 선택을 받았다 이러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리서치 업체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서치 자체로 먹고 살기에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리서치가 굉장히 양질이어서 이제 해외 사례들처럼 리서치가 팔려나가야 되는데 어떤 레벨에 어떤 내용의 리서치 수많은 리서치가 사실 해외에도 많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리서치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캐피탈 산하에 맞습니다 차별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디언스 베이스가 좀 작다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리서치를 하니까 사실 어디언스 베이스는 굉장히 작지만 저희는 좀 더 포커싱을 좀 더 집중을 하는 어떤 어디언스는 아예 좀 더 기업들이나 빌더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일단 모든 리포트를 한글이랑 영어 둘 다 동시에 발간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끼치고자 글을 쓰고 있고 저희가 쓰는 주제들이나 저희가 선택하는 프로토콜들도 여태까지 다른 리서치 회사들에서 다루지 않은 프로토콜이면 더 좋다 라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다뤄본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깊이만큼 다뤄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다루자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그냥 꼼수 쓰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네 전공법으로 얘네들이 못하는 거 하고 얘네들이 어려워서 안 했던 거 하고 얘네들이 내지 못했던 걸 좀 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다른 리서치 회사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게 되면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깊이로 일단 승부를 보고 만약에 새로운 재밌는 프로토콜들이 나온다고 하면 누구보다 빨리 다루고 그렇게 하면 메사리, 델파이부터 해서 다양한 리서치 회사들보다는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직 팀이 작다 보니까 델파이나 메사리같이 큰 규모의 리서치 회사들은 어떤 리서치 주제를 정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이 되게 짧으니까 빨리 빨리 재밌는 거 나오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당연히 훨씬 더 샤프하게 이 시장에서 가장 뭐가 지금 가장 유의미하게 논의되는지를 보고 그걸 발간하는 형태로 저희는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건 사이드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 솔직히 해외나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사실 그게 순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포필러스는 리서치를 먼저 하고 시장을 보니까 투자도 눈에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맞습니다 지금 뭔가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전 들어요 어때요? 일단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다 투자를 하죠 일단 저희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김선진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서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결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서치가 투자랑 직결되어 있는 그냥 동전의 양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리서치를 하다 보면 투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야 너희 되게 잘 쓰는데 좀 싸게 해줄게 너희 그 대신에 우리가 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하는 팀들도 많이 이거 좀 알아봐줘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투자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그냥 주변 VC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죠 괜찮은 것 같아 투자해 라고 소개해주는 단계까지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끊임없이 들어온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PMF잖아요 프로토마켓핏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크게 투자 쪽으로 인베스트먼트 펌으로 피벗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서치의 기반을 잘 챙겨가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자랑은 이제 회사 자랑 그 정도 하고요 본인 자랑이나 한번 이유나 들어봅시다 블록체인 하필이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생기시고 본도가 유망하시고 문과 출신이시만 개발자보다 기술을 더 잘 아시는데 왜 블록체인이에요? 하고 많은 전망 산업 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과에서도 화폐경제학 쪽을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의 조금 사상이 좀 불순해가지고 좀 아나키스트 우정부주의 쪽에 많이 빠져있었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삐뚤어지신 분들이 맞아요 완전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삐뚤었고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싫어 보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한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정치 운동이 이제 리버텔리안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지상주의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연방준비제도 앞에서 시위를 했었어요 연준 폐지 운동을 미국 국민도 아닌 놈이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시위하던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보니까 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때가 버넨키인가요 옐런인가요? 그때는 버넨키였어요 그때 이제 그 아나키스트 친구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걸 보고서 뭐냐 이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100만 개 이상 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디지털 화폐가 누가 조작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건데 저의 개념에서는 문과의 개념에서는 21억 개 발행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사기다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마치 맨 처음에 종교인들이 너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좀 받아서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근본의제 주의자였어서 근본의제 관련해서 많은 거 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본의제 관련해서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글링 막 하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전문가들도 2100만 개 밖에 안 된대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블록체인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사고가 확장이 되면서 뭔가 여기서는 내가 생각했던 아나키즘을 구현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 라고 되게 나이브하게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거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공부만 미친 듯이 했죠 왜냐하면 이거와 AI가 좀 다른 점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 어떤 지식들도 되게 필요로 하잖아요 게임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화폐경제학도 많이 다뤄야 되고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비빌 수 있는 구석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제가 비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건 개발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좀 전문가 행세를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던 건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사원들 만나다 보니까 무시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가 뭘 하냐 코딩을 아느냐 내가 뭘 하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나도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18년도부터는 진짜 공부만 엄청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체인 업계에 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정말 많은 걸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서치만 하기에는 아까운 그런 아나키스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시작을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근본위주의부터 해서 브레튼 우주체제와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미국 달러의 세계 지배력 뭐 이런 걸 연구하다가 그 끝단에는 비트코인이 있다 뭐 이렇게 가는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블록체인 일반 블록체인 알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버리신 건 아니겠죠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 시장이 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근본의 이 시장이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레이어 2라든지 생기는데 이거의 문제점이라는 건 결국엔 비트코인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언젠가는 2100만 개 다 채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생에는 아니겠지만 우리 생에는 아니지만 다음 생에 좀 걱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사람들은 수수료 이외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제일 주된 과제는 어떻게 해야 자생적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로도 굉장히 충분히 많은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룬이라든지 오지널스 같은 게 좀 관심이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수수료를 내고 기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고 수수료를 많이 내야 채굴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나오는 비트코인 말고도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개발자들이나 많은 빌더들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거는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내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사토시에다가 만들어내는 오디널스라든지 인스크립션 같은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야 되고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그래야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그런 쪽에서 관심을 있게 보고 있고 레이어트는 솔직히 저는 관심이 많이 없게 봐요 비트코인 레이어트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아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는 편이에요 삐뚤어졌다 네 완전 삐뚤어진 사람이어서 저는 모두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안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EU의 그 뒤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군요 네 저는 그게 리서처로서 메리트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아는 리서치는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반골기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파이모 메사리 이런 애들이 이더리움 막 할 때 저는 이더리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저는 그 대신에 이더리움 말고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체인들을 좀 많이 조명해 주자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으니까 내 글과 내 컨텐츠가 더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디시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쪽은 많이 안 보고 있긴 하고 그런데 그런 데도 기본적인 건 다 팔로우업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겠지만 엄청 딥하게 리서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빅3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나드, 베라체인, 스토리 프로토콜 이렇게 새로 나오는 프로토콜들 중에서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크게 받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체인들이 과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얼마만큼 깎아 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좀 개인적인 관심사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셋 다 굉장히 목표가 뚜렷한 그리고 사용이 뚜렷한 그런 체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체인과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잠깐 하도록 하고요 참 재밌는 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세계에 들어오시긴 했으나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다는 일반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나 맞아요 김대표께서는 그런 쪽은 또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써서 그 안에서 토큰 경제가 비트코인도 생겨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트맥시들이 싫어하겠네요 맞아요 비트맥시분들이 사실 저를 많이 안 좋아하실 만한 게 비트코인 그분들을 비트코인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메리트를 좀 두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너무너무 존중합니다만 비트코인을 안 움직이는 순간 네트워크의 액티비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엔 스스로가 또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최고위자들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무도로 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냥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결국엔 사토시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기여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유지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가는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언젠가는 이게 끝나게 돼버리면 그들도 당연히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결국엔 네트워크 자체가 좀 펀더멘탈이 무너지게 된다 보니까 그건 결국엔 많이 교환되고 많이 활용되고 많이 벨로시티가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통화에 벨로시티가 많이 생겨야 많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얻어갈 수 있어야지만 100년, 1000년, 100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백년까지도 채굴자들이 스스로 돈을 얻기 위해서 채굴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온 건 2100만 개라는 고정되어 있는 값에 어떻게 보면 매료돼서 들어왔지만 업계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한대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실 그런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한으로 안 가려고 뭔가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디플레이션 돼가지고 울트라 사운드 머니니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어렵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메리티를 느끼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것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로서 보는 건 아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로서 이제 맨 처음 자산으로서 보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업계 종사자로서 네트워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종속성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오랜 시간 얘가 더 탈중화가 되어 있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저는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조금 시각차가 일반 대중과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드는 것이 이제 업계에 들어오시면 블록체인의 영속성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민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코인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계시게 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야 블록체인은 기술로 좋은 거라면서 코인이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듣고 싶어요 블록체인이 진짜 좋은 기술이긴 한데 진짜 산업 발전의 코인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던가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레이어 원 블록체인을 만들 거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레이어 원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노드를 돌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비트코인이야 이미 엄청 퍼져 있으니까 너무 잘 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퍼져 있긴 하지만 이게 또 POS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좀 많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포토폴들이 좀 다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엔티티들이 이걸 과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이돈 이런 애들이 다 갖고 있고 맞아요. 걔네들이 가지고 되게 분산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좀 중앙화되어 있다는 이슈를 조금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게 또 어찌 됐든 잘 퍼져 있다고 쳤을 때 결국엔 레이어 원들은 얼마나 많은 노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트랜잭션들을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엔 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토큰을 찍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레이어 2로 가게 되면 토큰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렇게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레이어 2들은 다 트랜잭션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써요 그럼 그 뜻은 옵티미즘 토큰의 OP 토큰 아비트럼의 아비트럼 쓸 이유가 없고 유저빌리티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다 쓰냐 결국엔 이더리움을 쓸 건데 그게 이더리움을 쓰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그럼 토큰을 왜 찍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벌려고 찍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이걸 거버넌스로 푼다고 어쩐다 하지만 거버넌스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는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투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의회의 활동들 의정활동들을 참여하고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느냐 모든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델레게이션이라는 걸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접 민주주의가 된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OP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옵티미즘 내에서 일어나는 거버넌스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예상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되게 라이브한 것 같아요 결국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밈토큰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밈이랑 똑같다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은 토큰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찌됐든 얘도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 현금을 창출해야 되니까 제가 판 거죠 V시드한테도 팔아야 되고 근데 베이스 체인 같은 거 보시면 딱 저형적인 모험 사례예요 베이스는 레이어2잖아요 오피스텍을 써가지고 옵티미즘의 SDK를 써가지고 만든 옵티미스틱 롤업인데 점점 어려워지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2인데 레이어2 체인인데 베이스는 베이스 토큰이 없죠 걔네들은 그냥 이더리움으로 써요 얘네들은 토큰 따로 발행하지 않고 그런데도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토큰 찍는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레이어2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플리케이션 지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걔네들도 거버넌스로만 쓰거든요 거버넌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투표 어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어플을 하려고 지금 토큰을 찍어내요 그걸 V시드한테 팔고 일반 리테일한테 파는 건데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산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밈토큰이 되게 재밌는 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놓고 그냥 우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도 사라고 하는 게 더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아 우린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토큰이야 라고 하면서 막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유티비티 껴넣는 것보다 의미부여할 거 없이 우린 귀여워 우린 예뻐 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포장하기 좋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밈토큰이 되게 유의미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풍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역계에 있는 쓰레기 같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토큰들을 풍재하는 저는 토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막 솔라나의 밈토큰인 위프토큰인 아비트럼의 10과 총액을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다 밈토코인인데 무슨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토큰이 무조건 필수불각을 하냐 아닌 것 같고 근데 레이어 1을 만들 때는 필수불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 1이 조금 뒤늦게 설명해 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본 블록체인을 그냥 레이어 1이라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 복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 사랑하시죠? 좋아하고 많이 찾아주신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고 잘 만들었어요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과 이들이 토큰을 찍은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별개니까 굉장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였어요 아나키스트인 점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산업이 어찌 됐든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고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역사로 보면 한 두세 번의 고점도 찍었고 이번이 4차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 한 2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밈 토큰이 또 날리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는 것도 있고 레이어 2가 지금 또 날리고 여기다가 영지식 증명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시장인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시장이 성숙한 거 맞습니까? 안정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숙하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비탈릭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GK라는 말이 어느 순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 말에 대해서는 비탈릭에 대해서 저는 엄청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사실 밈 토큰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이지 윈토큰이 낫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윈토큰도 윈토큰 나름인 것 같아요 윈토큰으로 시작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윈토큰으로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가치가 영향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열광하는 이런 시장의 센티먼트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선 아직까지 이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나레티브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라는 거 나레티브 기술보다는 어쨌든 이 블록체인도 기술 때문에 다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술은 보다는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좀 더 집중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좀 더 잘났어 우리가 좀 더 멋있어 우리는 좀 더 똑똑해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트위터에 어떤 글을 쓰냐 트위터에 어떤 가치들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가치가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 시장이 비성숙한 건 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밈토큰 같은 경우도 저는 여태까지 좀 자산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산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스펙큘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투기나 그런 가격 조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아직까지 성숙하다는 판단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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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